이 종목 후방주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전국에 볼만한 종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메리츠 증권 독업 금융센터의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빠진 오늘은 장이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를 워낙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반도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연일 행보를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종목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챙겨볼까요? 일단 지금 계속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SK하이닉스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고나 봤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한 2% 정도 빠져서 11만 9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한 13만 원대부터 거의 14만 원대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고전을 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다른 데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최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고점 논란이 계속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판매 가격에 대한 연간 전망을 하는 그런 컨설팅 업체에서 나왔던 그런 전망들을 보면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는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그런 전망들이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보통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냐 너무 그래서 이제 신규 구입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재고가 왜 많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방 고객사들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쌓아도 재고가 많아진 이유 자체가 세트 업체를 만들 때 세트 업체의 생산 차질의 영향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생산 차질이 해소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수요는 탄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제 또 다른 견해인데 일단 2분기 실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면 2.73조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3분기에는 4.15조 정도 4조가 좀 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사실은 지금 가격은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가격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미리 반영한 게 아니냐 우려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려는 약간 좀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다시 또 반등은 나올 때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길게 보시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은 뭐 주의할 기업이라고 보지는 않으시겠죠. 시장에서도 그런데 워낙에 그동안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어서 좀 그렇다면 포트에 있어서 조금 덜어내서 탄력 좋은 쪽으로 갈아타는 부분도 다른 전문가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실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느긋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포트를 지금 오히려 좀 늘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정리가 좀 애매하네요. 안전하게는 보는데 좀 답답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다음 종목 좀 뒤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관심이 많은 섹터일 텐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최근 워낙 좋았다가 오늘 장 중에 한 6% 가까이 빠졌다가 사실 지금 장 후반에 워낙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보면 최근에 실적 호조 예상, 중국에서 워낙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계속 최고가를 냈는 그런 모습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금일은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제3세계 국가들까지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막 발생되기 시작한 국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판매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주가는 좀 많이 좀 선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업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 여전히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들고 가서 여기서 제가 볼 때나 20% 이상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저는 주의 종목보다 주의라기보다는 더 들고 홀드해야 된다.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보면 디오도 상승 흐름 괜찮고요. 하여튼 이런 임플란트 관련 주들 최근에 조금 오늘장에서 조금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보는 걸로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